두 분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박수 소리가 작아서 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라이거님 이선호입니다 자 우리 안내해드린대로 포토타임 갖고 먼저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씩 받아주시고요 네 자 우리 카메라 봐주시고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자 TVJ의 새로운 얼굴 새로운 가족 라이거님 이선호가 드디어 여러분 앞에 갔습니다 네 자 우리 두 분이 어드벤스루 라인 TVJ의 신상이죠 어드벤스루 라인이 우리 완수 아이템 입고 지금 나오셨습니다 저희 편에 내리고 한 번만 할 수 있어요 네 시청 맞춰서 한번 가도 돼요 이쪽으로 이루어지러 가르세요 이쪽이요 안녕 안녕 간리씨하고 선호씨가 조금 1미터만 떨어져요 네 조그마한 우리 거리에 들어와서요 개인 사정도 가려겠습니다 조그마한 씨를 너무 멀다. 거기서 딱. 네 감사합니다. 네 고맙습니다. 자 우리 여러분 두 분을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 TVG의 새로운 얼굴 새로운 가족 바로 라임원님과 이선님 함께 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인사 좀 해볼게요. 자 우리 봄 햇살처럼 정말 따뜻한 봄 햇살 같고요. 봄 햇살이 비추니 꽃이 피었습니다. 우리 두 분 우리 꽃들에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. 앞에서 좀 해볼까요. 앞에서. 테이블 좀 당겨주시고요. 우리. 좀 앞에서. 네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TVG의 모델 라임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TVG의 새로운 모델 이 의류 모델 아무도 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. 자 우리 TVG의 모델로서 앞으로 어떤 가구랄까요. 그런 게 좀 있을까요. 네 TVG를 위해서 내가 365일 중에 360일을 입겠다. 뭐 그런 가구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은데. 선호씨 먼저. 네 TVG의 모델로서. 저는. 어. 어떤 게 있을까요. 360일 중에 한 200일 정도만. 200일 정도. 네. 오케이 그러면 200일 이상을 이 티를 입는 걸로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해 주십시오. 그러면 한 250일 정도. 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 두 분께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두 분은요. 우리 뒤로 모신 다음에. 네. 뒤에서. 앞에서 할까요. 그냥 사인즈. 네. 여기다가요. 사인 하나 시켜 주시고요. 다시 한번 포토타임. 네. 네. 왼쪽부터요. 고창ring迭니다. 소주 한 벗어 Iz Tim. Hertz. 스피. 한 벗어리. 하 Aubrey. ify. materia. 나 serge. 내. 이vas수. 네. nou. logo. 네. 오시작 지키는 미유의ieren. 어디 Anna. 장난감하나요?